미국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걱정과 궁금증에 밤새 못 주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일은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상황을 먼저 훑고 가자면 전일과는 다르게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참가자들이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또한 미국의 유권자의 16%가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번에 대선의 판도가 어떤 식으로 나눠질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선이 누가 되든 SEC의 게리겐슬러 위원장의 자리가 교체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규제 정책에 대해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대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시차가 크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중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일부는 우편투표 참여주가 있기 때문에 개표가 몇 주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대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각 종목별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장을 항상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시장에 관련된 이슈나 대선 관련된 실시간 뉴스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는 아무거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저점 매수 구간에서 급등하는 코인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베이비도지 코인이 재단이 인수한 곳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지금 공지 내용대로 가스펀프라고 하는 이 밈코인 관련된 커뮤니티를 인수한 건데요. 여기서 이 가스펀프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 베이비도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거냐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베이비도지 스캔 홈페이지에 베이비도지 체인이라고 하는 신규 토큰을 출시할 거다라고 암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신규 토큰 발행이 된 이후에는 퍼피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바이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유통 물량을 소각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워낙 많이 자주 들어서 감흥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베이비도지 코인의 가격을 가장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바로 소각. 그러니까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이런 데 상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우리 베이비도지 코인이 이번에 개최하는 바이낸스 블록체인 링크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지난 번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후로 처음 행하게 되는 자리인데 이런 컨퍼런스 명단에 오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코인 시장에서 베이비도지 코인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11월 달에도 추가적인 재단의 토큰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미 재단은 9월 달에 한 번 토큰먼을 했어요. 이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단의 물량을 지금 대부분 소각을 해서 원래 12% 정도 남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4%를 추가적인 소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번 달에 마지막 남은 물량들을 소각을 한다면 이제 정말 남은 물량들은 정말 극히 일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요는 직접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가격은 무조건 신고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을 기다리는 동안 베이비도지 코인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적게 투자를 해 용돈벌이 겸 시드를 늘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트럼프 관련주 테마인데 지금 이미 기세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졌고 만약 진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트럼프 관련주는 바로 폭등이 나오겠죠. 당연히 트럼프에 관련주니까 바로 트럼프가 되면 폭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되고 지금 현재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또 이번 달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랑 빗섬의 상장 승인까지 받아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거 베이비도지 코인 말고도 용돈벌이랑 시드 늘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로 공개해드리자면 이 종목 제가 점 찍어두고 이 패턴이 오기만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N자 패턴이 상승을 터치하고 있죠. 이거 무조건 폭등이 온다는 거고요. 또한 최근 들어 매수거래량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골든크로스 구간도 형성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크게 날아갈 텐데 지금 저점 이 부분에서 사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기다린 종목이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 정보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라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악용해서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 이쪽으로 숫자 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정보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100%로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는 만큼 문자 보내주실 때 응원 문자 이런 거 다 좋으니까 문자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항상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를 위해 달려나가는 이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